3행시랑 댓글을 동시에 볼 수가 없어요. 또 폭주합니다. 혹시 제작진 여러분이 댓글 이런 사태 본 적 있으신가요? 저희도 지금 당황스럽거든요. 이번 순서는 앨리스 여러분들이 완전히 좋아할 만한 코너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아라TV의 책 인싸 코너이자 K-POP 최초 온라인 랜선 팬 싸인회인데요. 랜선 팬 싸. 거의 뭐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팬 싸이네요. 네. 요즘 또 저희가 팬 여러분들을 아예 못 뵙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또 이렇게 좋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주실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앨리스 여러분들은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싸인 CD를 여러분들한테 모두 드릴 텐데 저희에게 직접 이름이 적힌 싸인 CD를 받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골라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작성해서 보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의 TMI 시간을 잠깐 가져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수민이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나요? TMI? 오늘의 TMI 있네. 오늘의 TMI. 한 세는 있습니다. 저 있죠? 네. 저는 점심으로 곰탕을 먹었어요. 저희 그리고 저희 또 TMI가 하나 있는데요. 사실 저도 어제 스케줄이 끝나자마자 샤워를 끝내고 바로 다른 스케줄을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몇 시간 됐죠? 스물... 아니죠. 서른 시간도 제가 눈을 뜨고 있습니다. 서른다섯... 서른다섯 시간도 저희가 눈을 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케줄도 거의 뮤비 촬영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저희 TMI지만 어제 라디오가 끝나고 집에 도착하니까 12시쯤 되는데 샤워 픽업 시간이 1시였어요. 샤워하고... 그래서 집에서 12시에서 또 이동시간이 있잖아요. 집에 가니까 12시 반. 12시 반에 다 씻고 나올 시간이더라고요. 네. 샤워하고 바로 나왔죠. 네. 지금까지 깨있어요. 네. 그럼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어... 지금 이 방송을 재밌게 하고 싶어요. 이야 역시... 네. 저희가 지금 데뷔 몇 년 차죠? 저희 이제... 3년 넘었죠. 3년 넘었는데 4년 차잖아요. 네. 4년 차 됐더니 역시 프로 아이돌이 됐어요. 네. 정말 이제 방송을 정말 잘합니다 이제. 아 좋습니다. 자 하나... 잠시... 잡혔다 잡혔다 잡혔다! 아 이게 채팅이 잡히질 않네. 포세이주님! 오케이 포세이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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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습니다. 네. 이게 너무 빨라서 보지는 못... 와 이거 댓글봐. 되게 빠르다. 댓글려서! 댓글이 너무 빨라요. 지금 약간 또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저희의 이 사인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 엘리스 여러분들 이렇게나 많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 과분한 사랑이네요. 과분한 사랑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정말 과분한 사랑.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뽑아볼게요. 네. 허프린스찬님? 맞나요? 맞... 맞... 맞을 거예요. 맞아야 돼요. 맞... 맞을... 맞겠죠?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프린스찬님... 아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제가 직접 이렇게 사인을 했는데 또 여기서 이렇게 그냥 드리면 좀 아쉽잖아요. 네. 이렇게 또 제 입술 두 장을... 보여요! 이렇게 해서... 자, 보이십니까? 봐봐요. 자! 입술... 입술 지장을 찍어냈습니다. 네. 어우... 좀 좀 제 입장에서는... 지워주세요. 지워주세요. 지워 드릴게요. 지웠어요. 네. 좋습니다. 일단 제가 본 거는 채원님께... 채원님이라고 있는데 네. 저는 채원님이라고 부르긴 너무 그래서 그냥 채원이라고 네. 채원이 하트 해가지고 제 사인이 완성됐습니다. 아,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여긴 비트 적던네. 잡히지 않아요. 진짜 안 잡히죠. 자, 수빈이 잡는다. 수빈이 잡는다. 지금 잡는다. 아... 1초에 한 번씩 잡고 있어. 와... 자, 여러분 수빈이가 직접 사인한 사인 CD. 지금 댓글이 엄청 빨리 올라가는데 댓글이 빠를지 우리 수빈이의 손가락이 빠를지 지금 약간 엘리스 대 수빈이의 연계라는 것 같은데 약간 대결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 대가본 때 댓글이 이겼어요. 대가본 때 댓글이 이겼어요. 네, 대가본 때 댓글이 이겼어요. 자, 잡았나요? 잡았나요? 아, 이게... 삼행씨랑 댓글을 동시에 볼 수가 없어요. 아, 잡았나요? 저는 눈이 초점은 하나만 맞출 수 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골랐습니다. 아, 예. 뭐였던 걸 골랐죠? 저는... 숲이초코칩. 숲이초코칩님. 숲이초코칩님. 자, 작성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거꾸로 했네. 네, 수빈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괜찮아요. 나도, 나도 거꾸로 했어. 네,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승우 형이 네. 네, 한번. 사진 찍어가지고. 근데 아마 우리만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 네. 지금 댓글이 두 개로 보여요. 이게 아마도 팬북 우리... 엘리스 분들도 이 창을 보면 분명 이렇게 보이시지 않을까. 네. 수누수누 한승우. 그러잖아요. 아, 수누수누 한승우님. 네. 당첨되셨습니다. 자, 한세 지금 방 들어왔고요. 승우 형도 한번 보여주시죠. 앞으로 한번 싹 보여주시죠. 네. 아마 닉닉이 맞길 바랄게요. 아주 좋아요. 저 보고 있었는데 네. 아, 이게 참 힘드네요. 그렇죠. 그렇죠. 골랐습니다. 아, 골랐네요. 도한세가 미래다님. 아, 도한세가 미래다님. 아, 도한세가 미래다님. 네. 좋았습니다. 아, 네. 한번 보여주시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랜선 팬 사인회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랜선 팬 사인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저희의 사인 CD를 갖고 싶어 하신다는 거를 알게 되었고 네.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 박수! 네. 네. 제작진분들이 팬 사인회 역대 최고라고 알고 계셨어요. 네. 네. 아, 진짜 너무 감사하고 이 감사한 거를 네. 저희가 단체로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은 저희가 하트 3종 세트로 와우! 이 팬 사인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일성 이렇게 같은 하트로 하나요? 아, 뭐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그냥 각자 뭔가 자, 하트 3종 세트를 하고 싶은 거 네. 날려드릴게요. 자, 앞에 봐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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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우리 세준씨가 네. 미션을 한번 미션이요? 미션이요. 네. 네. 어려운 미션. 네. 미션. 네. 빅톤으로 이행시. 빅톤이요? 네.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봤지만 빅톤이 잘 안 나오는데 다른 뭐 없나요? 그러면 하울링으로 가볼까요? 아, 하울링. 자, 빠르게 가볼게요. 자, 하나, 둘, 셋! 팍!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오, 좋아. 하나, 둘, 셋! 꿀! 집에 가고 싶어요. 하나, 둘, 셋! 링! 아, 오늘은 못 살지겠다. 아, 어렵다. 바이!